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KTX 화장실입니다. 제가 어디 가냐 하면 강원도 정선을 가는데 이번에 정말 강원도를 별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참여할... 섭외하게 될 프로그램은 정선으로 떠나는 소소한 상뽈렬입니다. 3.45 리딩 테마 스테이션 아틀란다 조지 KTX 열차를 타고 진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 회계제를 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번에 뜨고 있는 거는 빈이에요. 이번 펜투어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와 함께합니다. 지금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망키림도 오늘 사실 같이 가요. 망키네들한테 줄 거 있어요. 우연히 포켓몬 스토커 씨를 발령해서 망키네들한테 들었습니다. 옛날에 망키네들이 별명이셨대요. 이름표 받았어요. 오늘 이거 메고 다녀야 돼. 오늘은 사라다 가니고 제 분명어로... 오늘 눈 온다 했는데 눈이 안 와요. 지금 더 줄 거 같아. 지금 3겹이거든요.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A형으로 A형이 써있어요. 긴급상황에 피수열할 때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긴급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요. 숙여겄다. 네? 숙여겄다 피나는 상황 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신세경 씨를 닮은 오늘의 가이드 김정하 씨. 가이드을 먹고 있는 김정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옹이 밥상. 오늘 원래 임시 휴휴인데 전세는 나봐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점심으로는 뜨끈한 만둣국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지금 피디님 만났어요. 밥 먹으면서 다른 일행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골 숨바웃길 트레킹하러 왔습니다. 트레킹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트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가차를 시켰습니다. 전어는 아우지? 아 근데 진짜 방향제 냄새 나요. 그쵸? 네 진짜. 모가라는 식물이 방향제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향기롭고 달콤해서 유자차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배벌 잡아놓은 적이 없다. 이걸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카페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말벌술이 있었는데요. 벌들이 엄청 컸습니다. 말벌술 직접 잡으신 거예요? 혹시? 진짜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하죽채로 택배를 운치를 들으면 안 돼. 아 기절만 살짝. 죽으면 독이 안 나오죠? 아이수를 담글 땐 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절한 채로 술에 담가야 한대요. 그 다음에는 노르딕 워킹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의식하고 보이니까 손발이 같이 가네요. 저희 노르딕 걸음을 다 배우고 드디어 순반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순반길에 들어갑니다. 발의 동굴도 보고 귀엽게 낙서한 돌도 보고 시원한 시내가도 보고 염청 깨끗했어요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돌멩이 다 보이죠? 여름에 오면 진짜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리고 산에 있는 쥐를 봤습니다 이번엔 엄마 아빠 애기 돌멩이네요 이곳은 용소라는 곳인데 가이디님의 설명을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사진도 한 방 찍어줘야죠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해서 손을 한번 담궈봤습니다 저 완전 얼음걸이에요 여러분 바이든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행성지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정선 오일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선 오일장에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기념품도 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받은 5반원권 지역카페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선 오일장 정선 오일장은 2, 7장이라고 2일, 7일마다 오픈하는 오일장입니다 입장 벌집처럼 생겼다 맨 처음 마주한 것은 송근봉이라는 이상한 모양의 거섯이었어요 제가 전화봤는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지 인터뷰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포기가 져서 저희는 바로 전과 막걸리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아 저요? 지금 따르고 있는 막걸리는 옥수수 막걸리라고 정선에 있는 전통주라고 합니다 이게 수수붓꿈이고 이게 수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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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들도 다 맛있었지만 저는 녹두전이 제일 맛있었어요 여기 오시면 꼭 녹두전 먹어보세요 네 더 맛있어요 광장시장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다 먹고 나니까 시장이 슬슬 닫는 분위기더라고요 얼른 쇼핑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굽는구나 학생들이 먹고 있는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디서 파는지 물어봤어요 은경이네에서 저희 과자를 사러 갑니다 맛있겠다 어디 갔어요? 오란씨? 이거 아까 학생들 먹고 있던데 이거? 꽤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과자들 중에 맛있는 거에 진짜 손 굽는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야지 왜요? 왜요? 형님의 과자 꼭 드시러 오세요 누운다 누운다 어 그러게요? 여기 막팬인데 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엄청 많이 오네 눈을 못 드겠다 눈이 와서 눈을 못 드겠어요 여러분 잠 다 봤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 떡도 사고 그리고 막걸리도 두 병을 이렇게 사고 그리고 철신도 샀지용 그래서 저희 원래 지역카페 5만원 받았는데 5만원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다 쓰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글램핑장으로 이제 갈 거니까 글램핑장에서 봐요 네 저희 글램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눈이 갑자기 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짠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따라라라 저희 3명씩 한 글램핑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다행히 온풍기가 있어요 엄청 따뜻하다고 해요 밖에는 엄청 춥지만 와아아아 짠 와아아아 와 여기서 3명이 오늘 잘 거 같아요 바닥에는 난방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불을 미리 깔아놓고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불 깔아놨어요 하하 하하 글램핑이 요새 좋다는 걸 실감하는 게 티비가 있어요 티비도 있어 티비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아하하 진짜 못 씻을 거 같아요 샤워하다가 얼어 죽겠는데요 그럼 저희 짐 좀 풀고 바베큐장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추워서 안 나오시는군요 네 저희 50분 다 맞춰서 하하하하 저녁은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 먹었습니다 와 이거 삼겹살이다 아니고 전기판이라고 해서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단체샵도 빼먹지 않고 찍었습니다 기타 머리가 묵은 글램핑장은 이중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추워.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마이너스 8도입니다. 너무 추운데? 이 아침 꽃봉이 예상 없지 않게 예쁜데요? 저기 눈이 너무 예쁜데요? 너무 추웠지만 날씨가 너무 맑아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0분이고 저희 집합이 9시 반이거든요. 저는 아침 준비하고 9시 반에 다시 봐요. 진짜 마이너스 8도.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화창이. 아 이거 고양이가 밤새 했잖아. 되게 버섯만 해주면 버섯만. 여긴 제가 할게요. 전날 밤에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밤새 고양이들이 해체놨습니다. 얼었어. 고양이들이 보고 컸나보다. 가자. 샘처가 찌렁. 아침 식사입니다. 핫백도 줬어요. 그대 오늘 따뜻하게 해드리자. 그리고 오늘 점심이 아니고 오늘 아침 아 맛있겠다 샌드위치예요 빵 안에 소고기가 들어간 맛있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아침부터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스카이워크당을 갑니다 9시가 돼가지고 다들 모이고 있고 몇 명만 좀 더 모이면 출발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어제보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얼 것 같아요 아 신분이 핫팩을 하나 더 주셨어요 웃어요 핫팩 두 개 됐어요 빨간색깔 초록색 딱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어? 크리스마스 틀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 낑겼어 타카이 워크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더 씬을 신발에 씌워서 가라고 하시네요 주먹 났어 와 밑에 다 보여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밑을 보고 가면 되게 무서웠어요 밑에 보면 무서워요 아 미쳤다 아 뷰 미쳤다 뷰 아 뷰 미쳤다 뷰 아 뷰 너무 너무 예뻐요 여기가 한 번도우 모양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역시나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는 시즈카상으로 해서 가와잇 위에서 살짝 부수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무사히 도착한 시즈카상은 다행히 덩치에 만족한 매수입니다 조심조심조심 오 이쁘다 저기 또 한 명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조심조심 걸어오세요 저 이제 다음 이동지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저희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가리왕산이 정선에서 가장 큰 산 중 하나인데 저희가 올라갈 곳은 가리왕산은 아니고 가리왕산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올라가서 은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 너무 좋아서 오늘은 웃볼 거야 뭐? 멋있는 가리왕산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우와 갑자기 디스코 나와 그러면 같이 가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 쫄신방미 promise 어우 씌 calculated 제가 means 버리지 마세요 어? 연락도 하는 거 아니야? 뭐? 나 발 맞추고 있었어 어 그거 같다 나는 솔로 혹시 보셨어요? 남자가 타고 내려오면 여자가 선택하려면 같이 타고 아 남자 두 바퀴 놀아요? 아 그 남자 아무도 선택 안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냥 아무도 안 판 채로 그때 울고 막 남자 울어요? 네 울었어요 완전 올라갈수록 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어제 왔던 눈이 이만큼 쌓였답니다 지금 5분 정도 더 가면 정상인데 지금 방금 중간 지등을 지나서 왔고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엄청 동물 백과 보여요 이게 케이블카가 오픈한 지 올해 딱 시작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방문을 못 했는데 내년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대요 내년까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와 엄청 많이 쌓였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아 뽀득뽀득 소리 나요 뽀득뽀득 손이 너무 시렸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만들어 봐야죠 눈사람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 미니 눈사람 안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제 카메라가 쓰러졌네요 나보다 더 큰 눈사람을 만들어 갔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여기 눈 오는 걸 보니까 예전에 캐나다 있을 때 벤쿠버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새록새록새록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있는 산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요 관광이 너무 좋고 여기가 조금 더 부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년까지 할지 말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꼭 저 벤치에 앉아보고 싶어서 눈을 치우고 엉덩이를 댑니다 차서 고생을 해요 제가 지금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치우고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우고 했었고 운 좋게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낭만적이었습니다 2층에는 카페처럼 앉아서 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액자를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직접 힐링 밥상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앞치마를 입어주고 깨끗하게 손도 씻어줬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호박을 이용한 바지락국과 버섯볶음입니다 우선 버섯 꼭다리를 먼저 빼줍니다 버섯은 제가 전문입니다 버섯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예쁘데 잘 닦았다 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착각은 동기입니다 그 다음은 칼로 바늘을 부어서 빻아줍니다 각종 양념을 넣고 버섯과 함께 볶아줍니다 달아준다 활용종전인 깨를 멋있게 뿌려줍니다 멋있는 건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옆에 견제해요 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뭔가 신경이 쓰인다 원래 안 했다고 이제 호박을 이용한 바지락국을 만들 차례입니다 오늘 설거지도 바로바로 한답니다 요리할 때 설거지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리 다 하고 이렇게 설거 달라고 하면 볼텐데 요리 진다는 거 할 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착각은 금물입니다 설거지 요리 다 끝나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을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오우 괜찮다 맛있다 바지락 호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호박죽 끓이신 거예요? 왜 시비걸로 온 거 같지? 저희가 만든 요리하고 주신 반찬들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점심 다 먹고 저희는 나전역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와 마을이 무슨 세트장 같지 않나요? 이 마을 전체가 아기자기하고 되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나전역 앞에서 사진 한 방 찍어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와 느낌있다 오래된 기차역을 모티브로 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카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차가 지나가는 나전역입니다 카페 뒤편에는 후추라고 하는 강아지가 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뒤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곤드레 라떼 시켰습니다 초록색 녹차라떼같이 곤드레 라떼를 시켰는데 맛은 녹차라떼하고 비슷했습니다 상품권을 가리왕산에서 케이블카로를 타는 중은 지역 카페 5,000원권을 사용했습니다 5개를 뽑아야 되는데 1등이? 2도 뽑는데? 근데 별로 끌리지 않고 구둔을 뽑고 싶어요 맞기차권 1,000원에 1회 뽑기라 5개를 뽑았습니다 나 구둥 원래 하고 싶었는데 구둥이 많이 나와요 구둥이 쫀득이라 제가 구둥을 많이 뽑고 싶었는데 구둥이 많이 나와서 기뻤어요 1등! 6등! 6등! 6등 상품인 큐브 2개하고 쫀득이 3개를 상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거 가져갈게요 낮은역 카페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팬투어를 통해 정선의 아름다운 장소를 경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